젓갈축제에 향해서 많이 경험도 하시고 구경도 많이 하시다가 젓갈도 많이 가져가셔서 건강을 찾기 바랍니다. 네, 강정경과축제는 매년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과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자, 계속해서 다음 가수 한번 만나볼까요? 첫 가수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박유철씨의 무대를 함께했고요. 두 번째 무대는요. 송영란씨의 무대를 함께하시지요. 청춘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간다. 세월이 간다. 싫든 것 없이 못 간다. 아, 돌아보니 아, 요새 내 나이가 며칠까 간다. 정신이 간다. 멈출 새 없이 안 간다. 아, 지난 날을 헤려오는 아쉬운이 너무 많다. 다가오는 정년의 두 시간도 다가오는 정년의 두 시간도 수박한 눈물의 세월도 다, 모두 다, 정아당 속에 부터진 사역인 것을 도망가니 찾아가자 도망가니 기뻐하자 주차가 다가오는 저는 다가오는 내 젖중 다시 뜹기 전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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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